네, 이번 시간에는 참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참조와 함께 같이 살펴볼 개념은 복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선 참조가 무엇인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 복제와 참조의 차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개념들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된 시스템, 컴퓨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자화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떠한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과 똑같은 것을 복제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 많은 자원, 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전자화된 시스템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자화된 시스템이 이렇게 거대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프로그래밍 안에서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a는 1, 즉 a라는 변수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값이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a라는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a라는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그 값에 접근할 수 있는 예, 일종의 주소, 입구,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값을 담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a가 나옵니다. 즉, b는 a다. b에다가 a를 대입한 겁니다. 즉, a의 값이 1이었는데 b의 값에다가 1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1을 담고 있는 a를 준 거죠. 그 다음에 b의 값을 2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1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b는 a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을 2로 하면 이것에 의해서 a의 값도 2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작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a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값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a가 1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 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a라고 했을 때 우선 b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b는 a니까 a에 담겨있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그래서 b를 카피해서 별도의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바로 그 데이터를 b가 참, b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b에 담겨있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2로 바꾸면 예. b와 a는 각각 다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a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일을 여러분이 copy&paste해서 붙였습니다. 예. 복사를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본이었던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 복사된 파일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복사된 파일을 수정했을 때 원본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제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참조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